1. 기도의 습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습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거룩한 습관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습관이 있으셨고 지금도 그것을 행하시고 계시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평강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습관되기 위해서는 한두 차례하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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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이 습관, 삶, 인격, 뗄리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을 향한 마음이며 마음이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놀라운 능력도 놀라운 사랑도 평강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은 표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에겐 2017년도가 지나갔잖아요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2018년도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잘했던 것도 그리고 아쉬웠던 것도 지나갔으니 그것을 자꾸만 붙잡고 생각하고 지나는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툴툴 털고 헌신했지 충성했지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과거의 헌신과 충성으로 올해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려놓고 아유 내가 아쉬웠지 어떻게 하자고요 후회한다고 갔습니다고 땅을 친다라고 그게 돌아오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온 이 현실 2018년도를 멋지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멋진 삶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표태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표태가 있었고 그 표태를 향해서 달리는 자신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태가 있어요 표태가 분명한 그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닌지 표태가 없는 사람 표태가 있는 사람 삶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표태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태가 있는 자들의 삶은 첫째 이건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게 있어요 아직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그게 있어요 현실에 만족하면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현실에 안주하면 무슨 목표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이게 좋은데 어디로 가라 말이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있어요 사람에게 이건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눈을 들어서 목표를 찾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삶이 있어요 이런 삶 니에미아가 고교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백이 허물어지고 해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가 듣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주의 성전이 그렇게 회파됐고 성백이 허물어졌다고 이건 아니지 난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 만족하다고 노래 부를 수 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가야지 고국으로 이건 아니야 아직 아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전 성벽 모든 재건을 위한 그 꿈을 갖게 됐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그 길로 갔습니다 이건 아니지 아직 아니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디즈니라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위험하게 노나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초라하게 노나 왜 아이들이 꿈도 없이 노나 왜 아이들이 이렇게 지렁탕에서만 노나 이건 아니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야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멋진 세계를 펼쳐줘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즐겁고 재밌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디즈니랜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직 아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아직 아니야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아직 아니지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아직 아니잖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아직 아니잖아 아직 아니야 수많은 자들이 이 예수님 구원의 생명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 유대인도 그러고 이방인도 그래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생명의 봉을 밝히기를 그 가슴에 품게 된 것이에요 왜? 이건 아니지 아직 아니야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해도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뜨겁게 살 그런 우리의 엔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를 더 알아가는 바울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한다 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너희 아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를 본받는 것이지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우리 함께 예수를 본받자 그러한 그 자신의 목표가 있었고 그러한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 죽어지고 쓰러져서는 이건 아니게 하면서 달렸듯이 아 우리가 이 정도 선교했으면 돼 아유 이렇게 뭐 나오면 돼 우리 교회는 됐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교태의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것이 분명한 자입니다 두 번째 이 표대를 가진 자들은요 위에서 준다 이 표대 이 표대가 자기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것을 받았고 그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것이 표대에 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늘과 관계된 것 자기는 위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자기의 인생은 출발한 거예요 사우라 사우라 나세는 예수가 위에서 하늘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불렀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표대는 내가 만든 표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란 그런 표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주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부름은 크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 모든 큰 그림은 분명히 다 같습니다마는 각자 각자가 주어진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요 너에게는 뚝딱 뚝딱 방주를 짓는 것이 그래서 하늘께 영광을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방주다 하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된다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브라함도 자기가 살린 구애에서 안주하지 마 일어나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모든 자기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너 자신이 복이 돼야 돼 그런 부름을 쫓아서 간 것이에요 그인들 왜 안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대란은 그냥 갈대와 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으나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그는 갔습니다 부름을 쫓아서 간 것이에요 다 달라요 에스도의 부름이 다른 것이에요 민족을 위하여 그는 죽으면 죽으라 생명을 거래될 그 부름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냐고 부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삼손에게도 부름이 있었습니다 너의 민족을 구하라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온전히 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야 요나야 니네로 가 니네로 가라 저기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단다 예 못 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간 자가 있고 헌신한 자가 있고 뜨겁게 쥐어 한 자가 있고 아닙니다 못해요 그 낯을 펴여 도망한 자가 있습니다 부르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나이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그 부르심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가야 돼 집중해서 동물의 왕국이란 그런 그 사진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요 이 사자 치타 하여튼 이 호랑이가 딱 목표를 이렇게 향해서 공격할 때요 우왕좌왕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뭐 조금만 짐승 하나 잡을 때도 우왕좌왕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이 놈 잡았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딱 봤어요 목표 잡으면 그것만 쫙 쫙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안 되니까요 딱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확실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표가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글소를 닮아가는 것이며 알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어린이들의 특별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퀸장 관리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자신의 모든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 알아가는 이 고상한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보금을 위하여 다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올해의 푯대가 되어져서 함께 달려나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새성지는 이제 올해 착공되도록 그동안 건축위원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뭐 하시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건축위원은 달려왔습니다 차근차근 달려왔어요 이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 주 앞에 올려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워져 나갈 그런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교회 전체에게 그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어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각자의 부름이 있다니까요 이 부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는 왜 저 부름이 아니래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그 부름 우리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자이시고 올해는 이곳에 또 저곳에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분투를 하면 전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을 줄 믿고 내 부름은 왜 이거야 난 저게 좋을 텐데 에이 할 마음이 없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주어진 그 부름이 어떤 것인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각 가정 신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 표 때라는 것은 위에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체가 주어진 목표가 있고 각자 각자가 그 목표에서 가야 할 것이 있고 내 개인의 그 신앙의 성수고리에서 주어진 것이 있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야 될 선교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표 때를 향해서 성수기의 표 때를 향해서 보금의 확산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향해서 힘있게 달리나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표 때를 향한 자의 삶의 특징은 끝까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이 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지 몰라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향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실 사항이 있어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메달을 따위에서 얻는 것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참가의 의의가 있다 구경삼오겠다 그런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달이에요 참가만 의의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참가만 의의가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줄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달렸는지 그 다른 박지를 보고 죽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상이 있다고 했는데 난 상과 상이 없어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은 또 뭡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레이스 가운데 주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슨 운동하잖아요 남자들은 조크 같은 거 합니다 여자들도 무슨 오재미 같은 걸 하겠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 콜라 내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콜라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히 열심히 내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에 아클레스 끈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아클레스 끈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대단히 아프고요 힘듭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끊어졌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해 갔어요 교육자 수련해 가지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저 산에 올라가다가 이 아클레스 끈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 끝내고 우리 부교육자들 남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 족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족구하는데요 아니 다리들이 쭉쭉 벌려지고 헤딩하고요 배를 내미고요 열심히 다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이스크림 내기 하다가 저 그거 하다가 다리가 끊어졌다니까요 아이스크림 내기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 서로 하나 이제 이겨서 먹겠다고 하면서 너무 땀을 흘리고요 뒤도 안 돌아 봐요 야 여기 패스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상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우리가 막 발을 쭉쭉 내빼고 머리를 갖다 대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등글면서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상을 갖다 받겠다는 자들의 삶이 어수록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그까지 최선을 돼 마지막까지 최선을 돼 목표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사격선수 메슈 에먼스가 있습니다 메슈 에먼스 이 사람 탁월한 이 사격선수예요 대한민국에도 진종호라는 아주 사격선수가 있듯이 메슈 에먼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04년도 올림픽 때였어요 그가 너무 사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을 쏘게 되는데요 이 아홉 번까지 딱딱딱 해서 계속 1등해 점수치가 너무 나니까 이제 뭐 확실하잖아요 딱딱딱딱딱 마지막 열 번째 딱딱 했는데 옆에 거 쏜 거예요 옆에 거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막 점수가 좋으니까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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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심하다가 옆에 거 쏬대니까요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목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같이 담임족의 비전에서 같이 가야 돼요 이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막 구역에서부터예요 출국을 할 때 다른 민족도 함께 출국을 했어요 모세 자체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모든 열방을 향한 비전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모든 이 사정진의 그 사품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그 랭기지 프로그램을 넘었는지 예 그것을 분수하면서 같이 같이 그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 유황기술 7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더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고 기다리는지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아직 얼마나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답니까 이민 와서 황금의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을 꾸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킹덤 하나님의 킹덤 킹덤 저 영원한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꿈에는 희생이 있고 버림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안전하게 지내고 나만 편하게 지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 부르심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4경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희생 자기의 생명 이것이 그 가운데 부어져야 된 것을 사명이기 위해서 그는 알았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그냥 손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갈 때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콜라 하나 내기도 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내고 매달 하나 따기 위해서 연습해 연습 몇 년 동안 내가 이 하나를 따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쳤을 때요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매달을 마지막에 뭐 유도 같은 거 할 때 엎붙지게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매달을 놓쳤어요 그때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펜싱 선수는 한 번 실수해가지고 매달을 놓쳤어요 30분 동안 거기서 억울하다고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세상의 매달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데 우리도 주름을 향해서 나갈 때 없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약속의 매달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분투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스타벅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만족하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갔다니까요 온 땅에 맥도날드에 그 M자가 서 있는 것을 버리라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 먹는 것을 보게 되리라 코카콜라 밥 말아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목 말아도 먹고 힘이 있으면 먹고 모든 자들이 이 코카콜라 마시게 하리라 모든 자들의 손에 스타벅스의 커피가 들게 하리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먹어서 좋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커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코카콜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맥도날드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 양식 먹으면 살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살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열정이 없고 게으려면 되겠습니까 온 땅에 M자 맥도날드를 버리라 아닙니다 온 땅에 십자가를 버리라 온 땅에 십자가를 버리라 주여 주께서 부르신 이 부름 주의 복음을 위한 이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달려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명령에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넘어져도 일하게 될 그러한 우리의 방향이 있으니 다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일어나서 표대 를 향해서 갑시다 묻고 싶습니다 표대 있으세요? 표대 있으세요? 오늘도 살이 될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시고 하늘을 살아갑니까? 그래야 12월 31일 날 평가할 게 있지요 12월 31일 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이 있어야 그 목표가 있어야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사는지 그 12월 31일이 의미가 있지요 우리의 사랑을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다면 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